복불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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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한 장면이요? 아직 촬영을 못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준면 씨랑 예원 언니랑 피스 씬이 되게 많거든요? 그런 게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씬이 아닐지 감히 생각해봅니다. 그런 건 연애 세포를 감수해주는 걸 질투만 반대시키고 연소가 옷을 맨날 똑같이 단벌신사라서 제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. 물론 무례하긴 하지만 뭔가 여자한테 선물해주고 목걸이도 주는데 그런 장면들이 좀 설레지 않을 것 같아요. 화이트! 화이트! 소주! 밥! 로맨스 드라마 미치맨은 비키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미치맨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우리 비키에서 만나요. 비키의 워 베이킹! 5개로 Console 4개월 파트 part